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자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초기 투자나 장기 계약 없이 인터넷을 통해 IT 리소스와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내가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는 서비스를 가르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클라우드에서 시뮬레이션을 하셨을 경우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리 서버를 구매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초기 투자나 메인터넌스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정 비용을 가변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또한 항상 최신 사용을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장비 노후화에 대한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클라우드인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비용 절감을 깨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기존의 로컬에서 장비를 발주해서 딜리버리되고 구축하시는데 통상 수개월이 소요된 데 비해서 클라우드인 경우에 있어서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내가 원하는 인프라를 바로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및 민첩성 개선이 세 번째 장점으로 둘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탄력적인 운영 및 확장을 둘 수 있겠는데요. 어쩌면 CA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16코아를 쓸지, 32코아를 쓸지, 혹은 128코아를 쓸지 미리 필요 용량에 대한 예측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내가 필요할 때 16코아든 32코아든 128코아든 수요에 맞춰서 유연한 확장이 가능한 것이 클라우드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한 업체와 BMT를 진행했었는데요. 3억 개짜리 유동해석을 풀기 위해서 256코아, 512코아, 그리고 1024코아로 동시에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러나 잡 대기 없이 내가 필요할 때 온 디벤드 형태로 동시에 여러 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클라우드가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후에 소개될 저희 ETSN의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원 잡당 최대 1024코아까지 확장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분산된 부석 안에도 원활한 업무 협업이 가능한 것이 클라우드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장점은 미국의 IDG라고 하는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PDM과 MCAD, CA 분야에 있어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현재 PDM 분야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써서 PDM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30% 정도, 응답자 중에 30% 정도가 답을 주셨고요. 그리고 향후 2년 내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겠다고 밝히신 분들이 38%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MCAD 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CAD를 쓰고 계시다고 답을 주신 분들이 43%에 달했고요. 향후 2년 내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밝히신 분들이 25%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CA 분야는 현재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CA를 하고 계시다고 밝히신 분들이 19% 정도 됐었고요. 향후 2년 내에 클라우드 활용 계획을 밝히신 곳이 54%에 달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클라우드는 어떤 선택이라기보다는 이제 필수인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NCS 클라우드 솔루션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 2월에 출시된 NCS 클라우드가 되겠습니다. 먼저 var 라인의 모델 traveler이라는 유형입니다. 이상, 공이 대학하고 있는 미션이 있어요. 그 내용은 깐참 journey입니다. 언젠지니 대해 사용합니다. 이라는 과정에서 수재를 gibi 사배하는 아시피 4강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5강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은 가장 빠른다, 5강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은 5강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5강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은 7강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program입니다. 5강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put files are encrypted, transferred to the cloud, and HPC resources are provisioned on-demand. Once the job starts running, you can monitor progress directly from your desktop application, where you have access to the full solver transcript and even graphical convergence monitors and trackers. You can also leave the desktop application and monitor your job from the cloud portal using your web browser, where you have access to all of the same monitoring tools and yes, this works for mobile devices as well. You'll get an email notification when your job completes. You can then go back to the web portal and take a look at your results. Right there in your web browser, you can create contour plots, vector plots, and section cuts in order to visualize and interact with your 3D results while the data is still in the cloud. And yes, even this works on mobile devices. To use the full power of your desktop applications, download the results to your local workstation to perform detailed post-processing as you do today. So far, everything I've shown you has been in Ansys Mechanical, but all this works for Fluent as well. Submit jobs directly from the standalone Fluent application, choose from hardware configurations that have been optimized for the Fluent solver, monitor runs from the desktop app or from the portal, visualize 3D results in the cloud, and then download to your desktop for detailed post-processing. This is how easy HPC should be. Play many of the громomatic systems that are fuel-oriented, and then convert them into the portal. 감사합니다.